어 보라구 안녕 공연하러 갑니다 공연 보러 안 오시나요? 아 염색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공연에서 오늘 공연으로 오늘 공연으로 오늘 공연으로 학부모님과 오늘 공연으로 운동하고 밤에 밥을 봉근이랑 안먹었더니 잠이 안와서 잠을 몇시간 못잤어요 비 안와요 오긴하는데 좀 뭐라야될까 흩날리는 조그만 약한 비 아 짝실하네 택시 안 수풀 공연이 있는거 아시죠? 여러분들? 교비 수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나는 시간은 항상 좀 다르긴 한데 보통 10시쯤 현실의 주말이 좀 다르긴 한데 colle 요새 아니 이사장 어딘가? 저 죄송한데 지하철인데 이거 해도 되나요? 가지고 갈게 나랑 봉근이가 죄송한데 저 지금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땀범벅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옷을 한번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화장실 들렸다가 바로 방송을 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님 이따 만나시죠 네 좀 이따 봐요